재봉아! 재봉아! 이걸로 웅덩이를 빼는 거야! 안 빼면 그냥 쏠킬이야! 웅덩이를 빼는 거야! 안? 미필! 미필! 군필! 상근! 오니? 안녕하십니까 계령입니다 자 오늘부로 우르프 모드가 본섭에 적용이 되는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겠죠 새로운 친구들 한번 초대해서 5인 우르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뭐야? 내가 막내야? 마스터가 막내라? 장인 5인판 대부분 알겠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블라디 장인 세로 렌가 장인 케인 다이애나 장인 아우솔 장인 현솔 그리고 지금 롤챔임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른 장인 계령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우솔? 다이애나? 렌가? 오늘 롤챔임스에서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음.. 아.. 들리십니까? 들려요 여보세요 하이 하이 네 다의 트위치고요 저보다는 말이 떨어지지만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점수는 형이 제일 떨어지긴 해 방금 누구야 이 반응 세로인가? 저 아니야 저 아니야 마스터는 아니지 모라색은 조금 오니? 일단은 첫 판은 본캐 갑시다 아 근데 이것 좀 궁금했는데 본인 챔프 다 어때? 블라딘 조치 세로야 블라딘 개시사기래 형 블라딘 벤단 할 거 같지 않아요? 렌가는 어때요? 렌가는 듣기만 해도 약간 악취가 느껴지는데 렌가는 점프하면 다 죽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Q 개수가 놀라지 마세요 총 공격이 1.1이에요 AD 극딜 오름 무한의 대검 오름 요물 망령검 오름 보여드릴게요 딜리앙 1등 갑니다 다이애나는 어떤가요? 다이나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Q가 맞서 기준 1초에요 아 그러면 Q, R, Q, R 이지라는 건? 네 1초마다 Q, R, Q, R, Q, R 아웃솔은 생략해도 되겠죠? 현솔씨 아 물어봤어 물어봤어 아웃솔은 뭐 없어요 아웃솔은 말이지 우르프에서 특별해 저성이 무려 5개가 돼 W 패시브 패시브가 원래 3개잖아 근데 16레벨인가? 아 진짜? 그때 되면은 유성이 5개가 돼 어 이건 진짜 몰랐다 블라디빌은 EW 쓰면 W 안에서 E 3번 터뜨릴 수 있대요 아니 블라디빌은 근데 좋아 보이긴 해 난 뭐 변하지? 오른 벤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절대 티루야 오니? 그럼 팀 미션 팀 65킬 뭔데? 팀 미션 65킬 승린데? 존나 빡센데? 아 근데 근데 그거 탑 가능 아닌가? 가능한가? 다 모여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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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한 건 뭐냐고요? Q Q 저는 극딜 오른 극딜 오른 야스 죽여 유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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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돼 왔다 이니돼 왔다 와 이거 편집자 존댔다 이거 이거 자막 어떻게 달지 알아서 달겠지 자 여러분들 들었죠? 65킬 승리에요 지면 안 돼요 오케이 적당히 죽어줘야 돼요 그러면 딜량 1등 만원이요? 아 저거는 나 그냥 죽였다는 건가? 어? 오케이 잘 먹을게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 개인 미션에 개인 미션에 개인 미션 가비 어떻게든 막 자 Q 스킬 2초에 한 번 더 죽었다 수왕 먹어줬어 이거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나이스 나이스 당연히 이겨요 안 봐도 이기죠 그쵸 어 진짜 이기네 근데 그럼 Q 데미지가 지금 몇인줄 알아? 120이야 120 가수 가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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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요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딜량 1등이다 오케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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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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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만 죽여 세로만 와 데미지 와 데미지 개허죠 근데 어 근데 진짜 괜찮네 오니 아웃을 유성 4개 에 누구누구누구 역시 에이스 맞아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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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뭐 맞췄는데 뭐 맞췄는데 이걸로 웅덩이를 빼는 거야 안 빼면 그냥 쏘키려 아니 오른마가신 뭐야 희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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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야아 보여주시나 진짜 잘한다 오니 뭐해 야 이게 세루네 우와 우와 유성 5개네 우와 뭐야 야 이게 아우서리인가 나와 들어와 야 아우서리 유성 유성이 더 있네 원래 3개잖아 와 데미지 500이야 우와 우와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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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 이거 맞아요 세로야 이거 맞아? 이거 좀 미라클인데 아니야 근데 마오카이 우르프에도 좋아 오륜은 내가 알기로는 칼바람이라는 이세계가 있어 거기선 좋대 음질 야 무조건 전투는 여기서 세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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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여기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세로야 이겼다 이겼다 잡았다 좋았어 이겼어 형이야 세로야 형이야 세로야 아니 저도 오른보다 훨씬 좋네 세로야 기관측인데요 이거 세로 형이야 뭐야 이게 고에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세로야 나이스 세로야 잡았어 그렇지 디스 이스 메오카이 형 갈까? 아니야 아니야 세로야 아 열받아 열받아 형 세로야 세로야 보여줄게 부금 틀었다 세로야 세로야 부금 틀었다 세로야 세로야 부금 틀었다 세로야 세로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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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등장 뭐야 오도독 아니 이거 오른불 개쓰레기이래 진짜 뭐라고? 그걸 지금 알았어? 형이 전판에 그 지랄했는데 형도 정으로 했어 정으로 오니? 형 네 저에요 세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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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오카이 이 세계에서는 제법 좋은 챔프구나 세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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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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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뭉클러가요를 kingdoms 샤로야 궁금한 거 있어 너 정복차 딜 몇이야? 200옷이? Moo Tammy 다신 하지마 새로야 형 정때문에 한거야 허니~~ 타이크투 올려나? 수 1등 한테 5만원 다리우스 이번판 좀 예능픽 가자 예능픽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하이퍼진 한명 몰라주기 눌루 카르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가 부천진인데 한번 갈까? 자 여러분들 저를 케어해 주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딜랑 1등 하시면 안 돼요 오니 자 여러분들 킬 1등 한테 5만원이래요 맞췄어 어떻게 해 빨리 빨리 싸워 싸워 맞췄어 딱 꺼져 나 이쁘다 유미가 먹네 이걸 여러분들 킬 1등 5만원이고요 저는 원딜이고요 너희들 써보시죠 아 이거 뭐야 지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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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승리시에 그리고 승리시고 킬 1등 5만원 누구나 지금 유미가 1등이고요 변제종기 딱바랑 오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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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요 맞췄어 형님 앞으로 킬 계속 줄게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오케이 오케이 맞췄어요 맞췄어요 오니 왜 안 맞췄 맞췄어 오니 아 버그인가 아 오니 아 맞췄어 아 분명히 맞췄는데 핑이 좀 안 쪘나 맞췄어 나이스 샷 맞췄어 아 아 너무 이지하다 킬 현재 오킬 근데 이거 혹시 패배하면은 반판에 하는건가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어 오니 오 미필 군필 상근 오니 아 아 안돼 이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어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달려 달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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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어 아니 남이 12킬 어 남이 몰아주기 한번 어 남이 몰아주기 무빙 휴 맞아본 적이 없어 맞다 그렇지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뭐가 oöß RO así 뭐야 최강 생선 오케오케 엠분에 엠분에енный 최강 생선 어켓 좋아 나이스 유미 나이스 유미 지금 유미도 포기 안했어 내가 봐 유미도 포기 안했어 죽여라 진 지켜라 죽여라 진 물이 없으면 아아아아 나미나미 아직 포기하지마 고춘이 포기하지마 왜 다 나노려 나미나미 나미나미 오? 오? 오니? 오 나미 나미 미쳤어 아 드디어 죽고 갔어 마이 캐리다 마이 캐리 야공씨가 엠분데일 한다고 했는데 약간 의구심을 가져봐야 돼 야공씨를 의심해? 형 야공이 빼고 너네한테 나눠줄게 야공이 빼고 12500원씩 컬? 뭐야 근데 애들 왜 안나오지 어 장로 먹었다 모르겠다 탈진 탈진 끓었어 아 이거 반파내야겠네 아 반파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네 멋있었다 세로야 멋있었다 세로야 정말 멘트 하나도 치지 않고 이 악문 너의 모습 참 인상적이었어 세로야 축하한다 오니?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뭐 있으면 또 모여가지고 프리시즌에 간이 대회라든지 열 수도 있거든요 오 오 오 또 이런 이벤트 경기 있을 때 같이 합시다 네 다 지금 침울하는데 지금 힘이 빠졌는데 세로는 싱싱하네 되게 오니? 제가 왜 우르프 안 하시는지 아셨죠? 제 기적같은 챔프 폭 오른 싸이온 마오카이 가렌 신지드 뽀삐 우르곤 전 행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보고싶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했는데 아 난 우르프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챔프들이 우르프에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제가 딜러를 안 하다보니까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승원이에요 보세요 이게 이 열정 방송에 대한 열정 이걸 보고 감동하신 거겠죠? 이거는 겨땀이 아니에요 제 방송에 대한 열정 죄송합니다 기와서 못 봤는데 아 아 이런 츤데네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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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감사하구요 이번 우르프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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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